달 표면은 지구 표면에 비해 중력이 훨씬 약합니다. 그래서 붕붕 뜨는 느낌으로 걷게 됩니다. 물 아래에서 걷는 도롱용 유생도 비슷해 보입니다. 부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도롱용 유생의 입장에서 보면 중력이 훨씬 약하게 느껴질 겁니다. 그래서 붕붕 뜨는 느낌으로 걷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이 도롱용 유생처럼 물 아래에서 걷기를 좋아하는 도롱용 유생은 속내 공원 도롱용 웅덩이에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. 덕분에 이 영상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. 협조해주신 도롱용 유생님께 감사드립니다. 이 도롱용 유생님께 감사드립니다. 이 도롱용 유생님께 감사드립니다. 이 도롱용 유생님께 감사드립니다. 이 도롱용 유생님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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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